야호! 뭔가 된 것 같은데? 아닌가요? 안 뜨는데? 뜨지? 오케이! 됐어.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인가? 안녕하세요.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동기밥 추석 되기 전에 인사드리려고 추석 즐거운 한가위 드시고 모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그러시길 기도하겠습니다. 아까 한 일곱 번 정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연결이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잠시 잠시가 아니고 이제 집에 올라가는 길입니다. 여러분들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또 마스크를 챙겨야죠. 또 제가 라이브를 켜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 좋은 명절 되세요. 헤이 헤이 예 네